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동명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준동사 중에 영어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중에서 투부정사를 끝냈고 이제 동명사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동명사는요 투부정사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명사는요 이름 자체만 보시면은 이름 자체가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얘는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용법 밖에 없다? 명사적 용법 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명사는 문장에서 언제 쓰인다고 그랬어요? 언제 쓰입니까?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와 보호의 자리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뭐랑 뭐가 있었어요? 여러가지 종류가 아니라 두가지가 있었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죠. 우리가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벗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를 쓸 때 동명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기초적인 문장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1번 보시면은 taking a walk죠. 걷는 거죠. 걷는 것이 물론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투부정사와 동일하게 이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의 자리에 쓰이게 되면 단수 취급이라 이지를 씁니다. 그쵸? 자 걷는 것은 뭡니까? 좋은 운동이다. 자 그 다음에 he went out. 그가 나가버렸죠. 뭐하는 것 없이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saying이 온 겁니다. to say 오면 안 돼요. 자 어떤 것도 말하는 것이 없이 나가버린 겁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에블바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being praised죠? 자 우리가 수동태 할 때요. bpp가 이게 수동태죠? 수동태인데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동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being pp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이제 동일하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이즈는 칭찬하다인데 being pp니까 칭찬받는 것이 되겠죠. 그쵸?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은 doing nothing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뭐다? doing ill.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5번 보실게요. 자 공부하는 것인데 언제 공부를 해요? 즉시죠? after meal. 식사 후에 곧바로 공부하는 것은. 그쵸? 여기까지가 이 studying이라는 동명사가 이끄는 주어죠. 그래서 식사 후에 곧바로 공부하는 것이 어떻다? is not good for digestion. 소화에 좋지 않다. 되셨죠? 자 6번입니다. you must avoid이에요. avoid는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 동명사와 친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법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에 가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목록이 쭉 있고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목록이 쭉 있어요. 근데 avoid는 전형적으로 뒤에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자 얘 뿐만 아니라 뭐 finish라던가 그죠? finish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avoid 있고요. 그리고 또 뭐 quit 그쵸? 뭔가 그만두다 멈추다는 대부분이 다 ing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해요. 아무튼 여러분 문법책을 한번 열어보시고 어떠한 동사들이 있는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ou must avoid, call on이죠? call on은 요구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방문하다죠. 방문하다. 그쵸? 자 그래서 너는 방문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너의 친구들을 일찍이죠? 아침에 일찍. 그쵸? 아침 일찍 친구들을 방문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쵸?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그 다음 7번 보시면은 마침내, at last. 그는 성공했죠? succeed in 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ing 써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시겠습니다. we don't call lying in bed, living. 그쵸? 그래서 얘가 그 5형식이죠? 5형식이고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요? lying in bed죠? 그래서 이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는 거. 그쵸?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쵸? 네. 침대에서 누워만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보호죠. 보호의 자리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 온 겁니다. 자 9번에 he was in dread of죠? be in dread of 하게 되면은 뭐뭇을 두려워하다죠? 근데 뭘 두려워해요? 이것도 또 수동태죠? 죽임당하는 것. 그쵸?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은 걸프예요. 걸프는 이게 만이죠? 만. 그쵸? 그리고 격차라는 뜻도 있고. 자 뭐와 뭐 사이의 격차예요? 여기까지 바로 닫아야겠죠? 행복하게 되는 것과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 사이의 격차가 뭐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격차들 중에 하나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데디아가 꾸며주죠?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격차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과 불행하게 되는 것 사이에 있는 격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문장들은 살펴봤고요.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장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리딩 스피드죠? 이게 뭐예요? 읽기 속도죠. 읽기 속도가 어떻다? 중요해요. 그러나 being able to think. 그쵸? 생각할 수 있는 것.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hink straight라고 돼 있죠. 여러분 think straight가요. 이게 그냥 뭐 똑바로 생각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명쾌하게 생각하다예요. 명쾌하게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about what you read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읽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쵸?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빠른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훨씬 더 귀중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리딩. 읽는 것은 뭐가 없이? 생각하는 것이 없이 읽는 것은? made him. 바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뭐 한다면? what you read. 주어져. 너가 읽은 것이 is not true. 진실이 아니라면. 되셨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변화죠. 어떤 변화예요? which these years have brought about? 이에요. 자 그 최근의 해들이죠. 최근의 수년들이죠. 최근의 수년들이 have brought about인데 여러분 bring about이 쓰였네요. bring about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bring about이 얘가 바로 lead to죠. 무언가를 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result in도 같은 뜻이죠. result in.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cause. 그쵸? cause. 그리고 또 trigger. 그쵸? trigger. 이런 뜻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최근의 수년들이 일으켜왔던 야기해왔던 변화는 너무 대단해서 투투용법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너무 대단해서 뭐할 수 없다? be passed over. 여러분 패스오버도 이게 무슨 넘어가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얘가 뭔가를 무시하다의 뜻도 있어요. 무시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시될 수가 없다예요. 그쵸? 투투용법이 부정이니까 너무 아주 리마커블 해서 아주 대단해서 그래서 무시되어 줄 수가 없어요. 뭐가 없이? without being noticed 아주 주목을 받는 것 없이 그쵸? 주의를 기울인 것 없이 주목받게 되는 것 없이 무시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투투용법이 또 나왔죠. 그쵸? 투 웨이티 무거운 건데 중대하다는 뜻도 되겠죠. 중대한 너무 중대하대요. 뭐에 있어서? in each lesson 그 교훈에 있어서 그 교훈에 있어서 그 교훈에 있어서 즉 그 변화의 교훈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여기는 또 뭐예요? not to죠. not이 들어가면 얘는 긍정이죠. 그쵸? 너무 그 교훈에 있어서 중요해서 어떻게 된다? to be laid to hurt죠. 마음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 laid는 lay의 과거형이죠. 그쵸? 과거형 분사형이죠. 과거형 분사형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lie는 lie lay 그리고 layin 이 되고 그리고 얘는 자동사죠. 그쵸? 눕다 그쵸? 놓여있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이제 타동사인 lay 같은 경우 lay laid lay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얘는 타동사입니다. 놓다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중요해서 교훈에 있어서 그쵸? 너무 대단하고 중요해서 그래서 마음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one cannot collect one's fault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것이 없이 그것들을 아는 것이 없이 그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잡아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look upon look upon asb죠. look upon asb a를 b로 간주하다죠. 나는 언제나 뭐를 간주해요? those who told me of mine 나에게 뭘 알려주는 사람 나의 것을 알려주는 사람 나의 것이 뭐예요? 나의 잘못이죠. 그쵸? 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fault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의 잘못들을 말해주는 자들을 뭘로 간주해? 바로 친구로 간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being displeased or angle 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둘 다 같은 뜻이에요. 화난입니다. 이게 화난 화난 이것도 열받은 거죠. 열받은 화나고 열받는 것 대신에 그쵸? 예 마치 뭐뭐처럼 이죠? 마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 이때 이 투투가 나오는 이건 투투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apt 라는 형용사는 뒤에 원래 이렇게 투부정사를 붙어서 같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투는 그냥 단순히 apt 를 강조하는 역할 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투투용법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익숙하다는 얘기에요.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displeased 라던가 그쵸? 이게 지금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angry 같은 거 이게 지금 생각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화내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처럼 그렇듯이 그쵸? 화내고 그리고 아주 성질을 부리는 것 대신에 나에게 나의 실수나 잘못들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친구로 그렇게 언제나 간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4번 가겠습니다. When the child grow 그 아이가 자랐을 때인데 충분히 자라는 거죠.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시작할 정도로 충분히 뭘 시작해요? To take other foods than milk 우유 말고 우유보다 다른 음식 그쵸? 밥을 먹는 거죠.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들을 먹을 수 있기 시작할 정도로 충분히 자랐을 때 그럴 때 엄마의 관심 또는 주의는 Should be turned to 어디어디로 돌려줘야 합니다. 어디로 돌려줘야 돼요? Making sure that 데디아를 확실히 하는 거 그쵸? 데디아가 뭡니까? 그녀의 아이가 가지는 거죠. 뭘 가져요? 아주 잘 균형 잡힌 다이어트 식습관 또는 식사 이것을 갖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기울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and 나오고 또 two가 나왔죠. 이게 어디에 걸립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turned to make sure that 그리고 turned to 에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see to it that 이 쓰였네요. 여러분 see to it that 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make sure that 이랑 같은 뜻이에요.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여져야 돼요. 뭘 합니까? 바로 그가 취하는 거죠. 아주 적당한 양의 올바른 음식들을 그가 취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은 살펴보겠고요. 이제 동명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